서로 질문하는 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서로 질문 하나씩. 나랑 작동이 된 거야, 이제? 귀 움직이는데, 지금? 어? 나래 거 계속 움직이네. 귀여워.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이게 많이 움직이면 흥분 상태인 거고. 나래 지금? 책상위 때문에 흥분돼요? 나래 지금 책상위 때문에 흥분돼요? 아니요. 아니요. 아직 썸맞아요? 아직 썸맞아요? 아직 썸맞아요? 아니요.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그날로 끝이 아니었죠? 끝이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아, 이게 뭐야? 계속 미련이 있었네. 근데 오빠 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같이 왜 계속 움직이는 거야? 최찬이, 지금 박나래가 여자로 보여요? 지금 박나래가 여자로 보여요? 지금 박나래가 여자로 보여요? 아니요. 제가 고민했는데? 제가 고민했을 때. 아, 이럴 거예요? 진짜? 아니야, 아니야. 자,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때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때는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거절... 왜 한 척만... 왜 한 척만... 야... 나 싫어! 너무 싫어! 이러는 거 진짜 대답이에요. 그때 거절했다고 후회했어요? 후회했냐고요? 후회했냐고요? 네. 후회했냐고요? 네. 아니요? 계속 움직여. 뭐야? 흥분 상태네. 아, 미치겠다. 계속 움직이네 둘이. 계속 움직이네 둘이. 네. 네. 네.